우크라이나가 23일 현지 시간 북한군에게 전투에 가담하지 말고 투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 총국 HUR은 이들을 위해 포로수용소에서 하루 3끼 식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UR은 북한군에게 푸틴 정권을 위해 외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고 호소하며 자국 포로수용소가 모든 군인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만, 러시아군의 운명을 반복하지 말라며 투항을 권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HUR은 나는 살고 싶다라는 유튜브 채널에 북한군을 위한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는 포로수용소에 환경과 제공되는 식사를 소개하며 우크라이나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따뜻함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 정보 총국장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방면으로 출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장성 3명과 장교 500명을 포함한 병력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6천명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전하며 서방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투항을 통해 전투를 피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